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진짜 기분좋을거같습니다 키원 하트까지 연결해서 키뽕 에라이 자식...어머... 아봉인가보래 그쵸 나 잃을것도 없어 더 갈데도 없어 이 자식아... 아봉이면 또 받을만도 한대 죽을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뜻 아닌데 발음하면 참 조심스러워 그런데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머 얘 왜이래 얘 지금 456789 뭐 이 스트레이트 됐기를 제발 얘가 스트레이트라서 받을겁니다 스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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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을 들어야 되겠네 왼쪽도 모양이 시원하고 왼쪽도 그렇고 보이면 단나보다 단나보다 아프 아 이 새끼 어떻게 알고 저러지 오른쪽에 왼쪽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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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 자 키원 하트까지 연결해서 키뽕 에라 이 자식 어머 아봉인가 그래 그쵸 나 잃을 것도 없어 더 갈 데도 없어 아봉이면 또 받을 만도 한데 죽을까요 잘했죠 와우 봉으로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친 겁니다 예 진짜 대박이죠 자가 만용을 부린 덕분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뜻 아닌데 발음하면 참 조심스러워 근데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머 얘 왜이래 얘 지금 456789 뭐 이 스트레이트 됐기를 제발 얘는 이렇게 얘가 저 스트레이트라서 받을 겁니다 얘는 스트레이트지 얘 오늘 얘 내가 얘 사또밥인데 나 사또 얘는 밥 사또밥 입안 개 있느냐 사또 밥 드릴까요 이거 뭐야 사또 자 제가 오기는 좀 쉽지는 않겠고요 7277 오른쪽에 두 개 있고 2는 안 보입니다 봉여도 먹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애들이 약세죠 왼쪽 위에 스트레이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쿼터 정도만 눌러 줘야 돼요 이때는 아 이런 스트레이트네 이거 자 호기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냥 그냥 아 이건 뭐 내가 만약에 당했더라도 펑크에 당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진짜로 저거 콜에서 날리는 놈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그냥 제 자신감을 믿어주는 거죠 음 네 자신감은 네 눈꺼풀의 떨림과 상관없이 있었던 걸로 인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왼쪽 자신감 또 나오죠 자신감 천국이야 뭐야 콜 받아냅니다 그러나 콜만 받았다는 건 이제 응수만 한 거죠 야 야 야 이럴때 나 미친냐니까 왜 5경 아니 5경에 1경 가진 애가 5원표로 저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자 6원표 가지고 또 네 하프를 받게 했는 거야 또 하프 나오면 나 안가 4,5,6,7이죠 키우지마 근데 내가 하프 쳐야 돼 원래 근데 얘가 하프 치잖아 내가 쳤으면 저 새끼 안 쳐 자 제 새끼라기보는 저 베이비가 안 쳤을 거야 삑 나와 삑 이 자식이 좀 부담되지 자 죽을 거고요 내가 하프 쳤으면 판도가 변했을 수도 있었는데 판도라 상대를 열었을 수도 있다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9 플러시로 봐라 휜구 있나 봐야죠 습관적으로 봐야됩니다 퀸구 퀸구 내가 가지고 있는게 떠있났더니 아 저저씨 플러시 아니면 뭐 아투나 이렇게 나오는거죠 백 스트레이트도 보인다 이렇게 봐야죠 이러면 이제 부담돼요 여기서 하프 쳐 버리면 부담돼 죽게 돼 있는 거지 니가 받았으면 난 빠질거야 그렇지 난 잘 죽었지 이 호기심 이런거 안돼 승부의 세계잖아 여기는 승부의 세계 The world of shobu 승부의 세계잖아 이러려고 고민했나 자괴감들어 아 인마 너도 장전 불렀다 못먹잖아 못벌잖아 돌려라 좀 그래도 높은것을 위로 올려주는 센서 오케이 패져 죽어버려요 죽고 빨리 다음판 가고 이런건 쉽게 쉽게 빨리 넘겨야지 바로바로 넘깁니다 자 퀸 들어와야죠 퀸센스 저 자식한테 가다니 오케이 다들 쥐뿔도 없는 아들끼리 어휴 치고 다 와야지 자식들아 호기심이 안들어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이 난 너를 못 잊어 제이 제이 난 너를 사랑해 제이 이 자식 하프 오히려 안쳐 이 자식이 잘못 찾는데 아 돈 나가게 생겼네 죽을거야 바로 빠르죠 빠릅니다 자 뭐 나갔어 이 새끼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이 지난밤 꿈속에 제이 니들 다 죽었어 이 새끼 하프 더 차지 만났던 모습은 만났던 모습은 죽을거구요 어머 어 이 자식 참 참 나 아니 참 달려 제이 여름다운 여름날이야 하프 또 나올까요 어 안나오네 너 왜 파이팅이 줄어들었어 말리이 나도 파이팅 줄었잖아 너 때문에 사라졌다 해도 사라졌다 해도 사라졌냐 다 사라졌냐 어떻게 된거야 아이 나 몰라 예 한두판을 그냥 해봤는데 녹화버튼 안 눌렀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습니다마는 아쉽네요 딸때는 글 못찍고 말이야 아 자 땄으니까 조금 몸 사립니다 따면 몸 사리는거야 자 왼쪽 아이는 좀 거친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거친 떼수건 같은 사포 10방짜리 어떤 느낌 꺾일 런지요 꺾이길 바라는데요 너무날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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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콜 콜 콜 콜 콜 에이 엄마를 너무날뛰어 네 깜찍 에이 그 구 구 구 구아 네 칠봉 떴어 자 7봉 떴어 현재는 7봉입니다 7봉이야 그냥 좋죠 자 7봉 8봉 대결 받아라 아이 좀 보고싶었네 7봉 8봉 게임을 시작합니다 콧물이 나오네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왼쪽 거치나게 떼수건 꺼내들었습니다 콜합보 야 이 자식 야 이거 대책없이 먹었네 거칠만하군 이 아이는 거친아이로 성장해도 될거같아 그러나 다칠수있어 쭈찌메쭈찌메 오 오 오른쪽에 있구나 국퀸 국퀸 구마담 구마담 자 오른쪽 As-C Gill 여기 없네 아직 안 떴어요 그러나 봉은 겸손해야됩니다 이렇게 주면 내가 돈 못 벌지 이 자식들 또 게임 회사 새끼들 또 지랄이네 아 봉주고 이렇게 그냥 애들 원패어 주면 돈이 안 되잖아 왜 난 그렇게 안 붙여줘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응? 스페이드 스페이드 아따 이거 뭐지? 아 이거 잘못된거 같은데 스페이드 또 쳐? 스페이드 오케이 에이스 새끼 봉이야 새끼 당황하지? 물리면 물리는건데 이기고 싶어 받을거야 이렇게 이 자식 미친놈이네 미친놈 미친놈 고마워 난 널 욕하지 않아 나갔지 네 대도한 놈을 고마워 쫄았잖아 사실 똥꼬에 힘을 엄청 줬다고 괄호 허락근이 쉽게 안펴져서 하도 쉼을 줘갖고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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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몇번 얘기야 개좋고 삐 콜 뭐하냐 원패, 투패 이런 승부는 시시한데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합 다이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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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5봉이야? 5쪽은 그렇고 10? 뭘까 얘 5쪽이네 오 이거 다 나왔는데 별로네요 10이 한쪽에 있고 10집이구나 김구나 아닌데요 저 2군인데요 아 2군아 이 집 먹었네요 잡쌌네요 꿀꺽했네요 시원한거야 왜이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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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번에 나오겠어 다인 타인 하이 콜 게임을 시작합니다. 아, 두네. 작은 판엔 관심 없어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오른쪽 하파 한번 돌아올 겁니다. 안 나온다고 했죠? 아, 뭐지? 8, 8, 5, 4, 프라. 8, 5, 4, 프라. 클로버 4, 클로버 4. 백 스트리트도 안 되겠는데? 에이 씨. 에이. 조금 아쉽긴 하네. 또 점점 이르냐? 게임을 시작합니다. 게임을 시작합니다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왜 그래? 아파. 게임을 시작합니다. 게임을 시작합니다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울산을 위해서입니다. 또 맛을 봤지? 이 자식들아 칠 들어야 되겠네 왼쪽도 모양 훌륭하고 왼쪽도 그렇고 보이면 좋겠는데 프랑스지 그치? 아니 어떻게 퀸퀸 짜짜 해서 그걸 알고 대치냐? 프랑스가 될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뭐 또 이 새끼들 꽃감 빼먹듯이 또 빼먹는구만 액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치 해장 하 타임 타임 힝 하늘 소심한데 핏 흥 아 얘들 레이디의 툴이소마가 뺑을 쳐야되는데 치지 말걸 치지 말걸 치지 말걸 치지 말걸 다잇! 야 샌디야 돈 갖고는 안되지 이 금액대가 있잖아 이 금액대는 풀하우스 애들이 져지는 금액이란 말이야 아보야 천 dalej 397 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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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en 다잇 다잇 조금 아쉽긴 하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체크, 콜 콜, 콜 체크, 콜 하프, 콜 콜 콜 콜 체크 하프 콜 투페어 이제 제대로 간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야 추스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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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아쉽긴 하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헐 하이 헐 헐 웃어줘 얘네 흔들리게 바보 됐네 둘이 뭐 이정도 쯤이야 게임을 시작합니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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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으 헐 헐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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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체크 콜 하아 뭐하는 짓이야 아 이 새끼 어떻게 알고 저러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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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scientific Foreign cano 콜 콜 idos 콜 청 콜 콜 하프 콜 콜 체크 콜 콜 콜 타이 콜 이거 먹으라 이거 맛있긴 하네 초대 고객님 황 체크 콜 타 콜 콜 콜 콜 다이 체크 콜 콜 체크 콜 콜 콜 콜 콜 콜 어? 이제 잘한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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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 새끼 탈탈 맞잖아 크 쏘 뭐 으흠 자 마크판 들어갑니다 에이씨 이건 아이잖아 에이씨 이건 아니잖아 체크 하브 콜 탐판동 콜 하브 콜 콜 콜 너넨 허 아 아 뭐 이정도 쯤이야 . 진짜 먹힌 시 . 으 막판 enclose 엉? 아 이 새끼 매력 없이 안녕히 계십쇼 엉? 엉? 엉?